워싱턴의 경험 워싱턴의 경험도 굉장히 최고였습니다 오늘 오프닝 방송을 드릴게요 역대표대의 경험을 기대합니다 오늘 어떤가요? 성형이 있나요? 정말 기대되요? 어떻게 기대되요? 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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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성 성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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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뭐 역할을 찍어서 보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즐겁게 즐길 바랍니다 아 오늘 제목 파이널 마크라 오늘 끝날 때까지 조금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다같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봐볼까요?